외국계 기업 취약 컨설팅 레주메이커와 함께 백신 제조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GSK라고 더 많이 불리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혁신적인 치료제 및 백신,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을 연구, 개발, 제공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회사입니다. GSK는 근대 백신 제조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하는데요. 실바너스 배반이 1715년 런던 플라워코트에 약국 개업을 한 것을 역사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며 여러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.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만큼 헬스케어 시장에서 GSK가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. 최초의 홍역 백신 및 풍진백신 개발, 소아마비 퇴출에 필요한 백신을 개발해 전세계 백신 시장 3분의 1을 제공 중이고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개발 및 제공 중입니다. GSK는 여전히 제약과 백신,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는 중인데요. 이를 위해 R&D 조직을 정비하고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향상된 치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에만 하나로 약 5조 3,500억 원을 연구에만 투자했습니다.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5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으며 영국과 미국, 벨기에가 중국을 비롯한 4개국의 첨단 R&D 시설이 갖추고 있습니다. 한국에는 1986년 진출해 건강한 한국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 중인데요. 지속적으로 환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GSK 채용 분야는 크게 3가지 부문인데요.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, 경영지원입니다.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 중인 외국계 제약회사에 입사를 원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레즈메이커와 함께 해보세요.